자, 네. 3DMAX 강좌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단 오늘은 입문 1일차 UI변경을 해보겠습니다. UI변경이요. 여기 보면 커스텀 UI & 디폴트 스위치 들어가서 예. 다크. 예. 셋. 조금 시간 걸립니다. 예. 원래. 원래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 이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아, 잠깐만요. 예. 요런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껐다 켜셔도. 요렇게. 어, 한가지. 예. 지금 켜지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켜집니다. 예. 켜진거 뭐 알 수가 있죠. 예. 이런식으로 켜져 Zap1 하나. 그럼 나는 여기까지.